처음 하는 일이다, 익숙하지 않은 일이다 불안해하고 긴장하는 것은 생명체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래 있는 겁니다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보호 센서로서 우리를 지켜주는데 잘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도전을 할 때 불안하고 내가 자라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죠 그 느낌을 설렘이라고 한번 생각해볼까? 라고 프레임을 바꿔보는 것들도 장점과 단점을 같이 떠올려보자 마치 법정에 변호사와 검사가 있어서 상황을 아 이거 잘못된 거야, 아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머릿속에서 좀 시뮬레이션을 해보기도 합니다 새로운 일들이 항상 생길 텐데 아이가 아파요? 아니면 아이가 초등학교를 들어가야 돼요? 뭐 이런 것들에서 내가 리더십을 배워야 되겠구나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감정 다루기, 커뮤니케이션, 목표를 형성하기 새로운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하기 이런 것들을 배워갈 수 있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책에도 결과 중심의 사고, 성과 증명 마인드셋 그리고 성장 중심의 사고, 학습 마인드셋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이제 사건을 그대로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실패에서는 교훈이 있을 거고 그거를 잘 적용하면 과정에 집중해서 내가 이 과정을 어떻게 좀 바꿔서 새로 시도해 볼까 이렇게 하면 그러면 성공 확률을 계속 높여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시도를 하면 언젠가는 한 번의 성공 아니면 두세 번만의 성공은 아니더라도 길게 가서 성공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는 또 피드백도 잘 얻어야 되잖아요 이걸 좀 더 잘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솔직한 피드백을 얻어서 내가 다음번 시도의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게 그렇게 가야 될 텐데 성과 중심의 결과를 증명하는 쪽에 너는 됐놈이야, 안됐놈이야 요 압박을 내가 되는 사람이다 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결과 중심으로 하게 되면 뭔가 잘 안 됐을 때는 거기서 배운다기보다는 이거는 제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게 내가 속이 편해지겠죠 누구도 할 수 없는 너무 과도한 목표를 설정한 건지 아니면 이거는 내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고 이거를 개선하면 좋을 건지 이런 것들도 좀 구분을 해야 그 안에 들어있는 맥락들을 그대로 볼 수 있는 팩트도 보면서 그 안에 내가 이걸 너무 불안하게 느꼈는지 좌절감을 느꼈는지 내가 다시 시도해 볼 만한 일인지 이런 걸 다스리는 것들도 필요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남에게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 과정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결과 중심의 사고를 하면 성과를 증명하는 거죠 나는 몇 등 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거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남에게 보여지는 거에 집중하게 되면 그러면 성장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놓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뭔가 일이 잘 됐을 때는 나는 해냈구나 다행이야 근데 앞으로 이거 못 해내면 어떡하지? 라는 압박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못 해내게 되면 그럼 나는 이거는 나는 자질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다음 시도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안 좋은 게 시간과 에너지를 뺏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복을 못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어떤 운동 선수가 내가 이 성과를 증명하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최종 목표는 좋은 선수가 돼서 훌륭한 성과를 계속해서 내는 건데 이 시즌에 어떤 성과를 못 내면 나는 앞으로 인정을 못 받아 기회가 없어 라고 생각하면 무리를 할 수도 있죠 무리를 해서 부상을 입는다든지 어깨 필드를 떠나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 과정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경기에서 좀 안 좋더라도 내가 이거 어떻게 개선하고 그러면 다음 경기에선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훈련을 하면서 계속 지속을 할 수 있게 되고 동료나 경쟁자한테서도 얻은 피드백을 내 과정에 녹여내서 내 성과를 높이는 데 그런데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화가 필요한 환경에서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필수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실패가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연습 경기를 하는데 연습 경기에서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지 않으면 이거를 실전에서는 적용해 볼 수가 없을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환경이 계속 바뀌어요 내가 초중고에서 했던 것이 대학교에서는 다를 수 있고 대학원에서 다를 수 있고 회사에서 다를 수 있고 같은 회사에서도 부서가 배치되면서 아니면 경영 환경이 바뀌면서 내가 이전에 했던 것들을 그대로 쓸 수가 없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것들은 내가 필요해서 그 상황에 맞춰서 배웠던 건데 그것을 새로운 환경에서 쓸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단순히 공장 라인에서 주어진 찰리 제프린이 나오는 것처럼 이걸 반복한다면 성과 중심으로 너는 몇 개 분량이 났어 이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열심히 해야 돼 라는 걸로 성과를 낼 수도 있을 텐데 이거는 우리가 정해진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의 일들 지금 현재에 우리가 맞닥뜨려 있는 현재 상황은 우리는 계속 변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것을 계속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게 필요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처음 하는 일이다 익숙하지 않은 일이다 일 때 불안해하고 긴장하는 것은 생명체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래 있는 겁니다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새로운 상황일 때 내 몸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내가 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긴장을 해야 더 좋은 성과 생명체의 경우에는 자신의 생존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이런 일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호 센서로서 우리를 지켜주는데 잘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익숙한 환경에 있을 때는 병원에 가더라도 익숙한 병원에 갈 때는 거기서 느껴지는 거야 새로운 병원에 갔을 때는 긴장되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것에 대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긴장을 약간 하는 것은 좋은 건데 근데 현대생활을 했을 때 새로운 게 너무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처리해야 되는 너무 새로운 것들이 너무 많다 이런 것들 때문에 불안해지는 일들이 많을 거고요 근데 반대로 이전에 그런 상황에서 뭐가 좀 잘못됐어요 내가 긴장을 바싹 했는데도 그걸 잘 해내지 못했다 그럼 이제 실패한 경험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더 켜지는 거죠 나를 더 잘 보호해서 적응적으로 하기 위해서 더 긴장해야지 라고 했는데 그게 오작동인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오히려 긴장을 낮춰서 아니면 훈련을 해서 그 다음에 새로 시도해야 될 때 내가 저번에도 실패했는데 이것도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고 해서 긴장을 막 하면 그러면 좋은 성과가 안 나겠죠 예를 들어서 친구들 앞에서 노래를 했는데 그때 뭐가 살짝 꼬여서 아니면 그날 뭐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래서 더듬거나 아니면 소위 노래에 삑사리가 나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게 다음번에 비슷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전에 안 좋았으니까 이거 더 실패하면 큰일 아니야? 이렇게 되면서 더 긴장해서 오히려 더 실패하는 이런 경우들이 생길 테니 이게 나에게 어떤 맥락으로 작용하고 있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게 중요할 겁니다 당연히 두렵죠 두렵지 않고 나는 다 해낼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아마 거짓말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대중서적을 쓴다? 이런 거는 당연히 해본 적이 없는 일이니까 어려운데 이거를 어떻게 내가 유연하게 목표 설정을 할 수 있을까에 그러면 이걸 칼럼 형태로 짧게 써보자 이런 것들도 했었고요 제가 학교 안에서 강의를 하는 거에 익숙하지만 거기다 저희는 또 영어로 강의를 해서 한글로 유연하게 질문에 대응하고 이런 것들도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대중강연을 하는 것도 익숙하지가 않고 유튜브를 찍는 것도 익숙하지 않은데 이게 아 나는 못하는 건데 이거를 섭외가 오면 할까 이러면서 피했을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요 그런데 어렸을 때의 경험이 이제 살면서 아 내가 두려워하고 불안하는 게 그럴 수 있구나 근데 그때 새로운 시도와 격려에 따라서 작은 성공과 실패를 해보고 그때그때 하나 바뀌어 보는 건 어떨까 이런 거를 해보면서 그러면서 저도 함께 성장하는 것 같고 그게 작년에 유튜브를 찍을 때랑 올해 유튜브를 찍을 때랑 좀 또 다를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내가 하나씩 배울 수 있구나 무슨 교수라고 다 알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도전을 할 때 불안하고 내가 자라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죠 근데 그때 그 느낌을 설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 라고 프레임을 바꿔 보는 것들도 아마 이 책에도 비슷한 내용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책에 소개된 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 다 씁니다 명상을 하는데 무슨 명상을 매일 하지도 않고요 가끔 뭔가 힘들 때 알아차림을 해보기도 하고 장점과 단점을 같이 떠올려 보자 제 능력의 장점과 단점일 수도 있고 그 상황의 장점과 단점일 수도 있죠 이런 유튜브를 찍는 것이 나 익숙하지 않은데 근데 이걸 시도해 보면 내가 뭔가 배울 수 있잖아 이런 두 가지 마치 법정에 변호사와 검사가 있어서 상황을 아 이거 잘못된 거야 아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머릿속에서 좀 시뮬레이션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인들과 얘기해 보기도 하고 전문 영역이 아닌 사람들과 감정에 대한 수다를 떨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을 더 알고 있는 경험 있는 분한테 한번 나 이런 거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라고 경험을 들어보기도 하고요 또 그럴 때 휴식도 필요하죠 휴식의 형태는 또 다양하게 즐거움이 필요할지 나한테 여유가 필요할지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신기하게 저는 부르는데 이제 아무거나 대충 해도 되는 그냥 늘어져 있는 시간을 이거는 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계획합니다 이 시간에는 내가 아무거나 그냥 되는대로 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좀 여유를 드는 거죠 그거는 휴식 시간이지만 또 뭔가를 해야 될 시간 중에 일 말고 집에 들어오면 육아가 있잖아요 육아는 어려운 과업이기도 한데 이거를 어떨 때는 정말 과업처럼 해야 될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아이랑 같이 노는 시간 나도 즐거운 시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요새는 저희가 아이랑 같이 얘는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시절부터 요리사가 꿈이었는데 지금도 얼마 전까지 비슷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얘랑 성인 요리학원을 다니면서 저는 요리를 잘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지만 아이랑 그런 재미를 느끼면서 얘가 3시간이라는 시간에 설거지하는 것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것들을 제가 피드백을 주는 연습을 해요 야 너는 이거 잘하고 싶다며 근데 이 설거지까지도 네가 감당해야 되는 몫이야 네가 하기 싫으면 다음번에 오지 말자 라고 하면 얘는 이제 열심히 설거지를 하면서 다음 요리에 대해서 야 너 유튜브 맨날 게임만 보지 말고 내일 요리 이거니까 이거 미리 좀 예습 좀 해봐라 할 때 그것도 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학습이냐 놀이냐에 섞여 있고 육아냐 제가 쉬는 시간이냐에 섞여 있는 거죠 그거를 좀 재밌게 해보는 일타쌍피라고 하죠 전문용어로 이런 것들도 하면서 휴식도 하면서 육아도 하면서 재미도 느끼면서 이런 것들을 해보려고 내 삶을 주도적으로 디자인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잘 배운다는 게 새로운 게 등장했을 때 내 감정이 흔들리고 이거 잘 못하면 어떡하지 할 때 잘 배우는 것들도 있을 거고 어떤 조직이 형성됐을 때 그 조직이라는 게 무슨 큰 회사의 임원 뭐 이런 게 아니라 자선단체를 만들었다 아니면 심지어 작은 단위 가족을 잃었다 가족을 배우자랑 맞춰서 두 명이 되는 것도 조직이고 그 안에 갈등을 협상하고 서로 격려하고 이런 것들도 배워야 될 거고 거기에 애들이 태어나면 두 명이 아닌 여러 명이 되는 조직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거 새로운 일들이 항상 생길 텐데 아이가 아파요? 아니면 아이가 초등학교를 들어가야 돼요? 뭐 이런 것들에서 내가 리더십을 배워야 되겠구나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감정 다루기, 커뮤니케이션, 목표를 형성하기 새로운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하기 이런 것들을 배워갈 수 있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